자 12월 핵토익 RC 자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자 핵토익 RC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잘 풀어보셨습니까? 자 금년 이제 마지막 이 정기토익 여러분들 신청을 해놓고 이제 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자 이 핵토익 조중현 선생님의 LC와 자 이렇게 제가 진행하는 RC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것이 안 한 것에 비해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자 그렇게 컨텐츠 준비하고 강의를 진행하니까요. 자 여러분들 하나하나 소중하게 문항들에 대해서 잘 익혀주시고 자 여러분들 부디 해 바뀌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또 내년 상반기에 또 토익에 대한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목표에 달성하시기를 자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6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26번에서 보면 다양한 어형이 주어지고 있는데 자 어떤 자리냐 하면 대절 속에서 magazine blank are not being renewed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잡지에 자 여기 지금 subscribe라는 단어가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 subscribe라는 단어가 이게 true 하고 쓰이게 되면 무엇을 정기구독하다 이런 얘기죠. 이거의 명사형이 이제 subscriptions가 되는데 여기 사실 명사라고 한다면 b번의 subscribers에서 정기구독자도 있기는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서술어가 are not being renewed에서 자 갱신하다. 자 정기구독자를 갱신하는 게 아니라 정기구독이 갱신. 정기구독을 갱신하는. 자 그래서 이제 수동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자 magazine subscriptions에서 a번이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이해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뜻은 뭐냐면 편집자는 깜짝 놀라고 있는데 잡지 정기구독이 자 그것이 평소에 그러는 정도의 속도로 그렇게 갱신되고 있지 않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7번 넘어가면 어휘 문제가 될 텐데요. 아주 기본적인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될 텐데 Jeff Kenworth announced. Jeff Kenworth는 발표를 했는데 He is resigning. 그가 사임할 거라고. 왜 사임을 할까요? He has blank a position to work at a company in Milan. 밀라노에 있는 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그런 직책을 수락을 해서.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그만두는 이런 상황이니까 accept라는 단어를 써줘야 적절하겠죠. b번에 propose 하면 제안하다가 되고 c번에 reject 하면 거절하다 그리고 d번에 acknowledge 하면 인정하다 또 감사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가장 문맥상 적절한 것은 a번밖에 없다는 거. 자 쉽게 여러분들 판단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같은 경우는 어떤 자리냐. 주어가 나와 있고 타동사, 목적어 다 있어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동사를 수식해줄 부사편이 들어가야 될 자리니까 calmly라는 말만 들어보면 되겠죠? 자 아주 쉬웠습니다. c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the man calmly requested 그 남자는 차분하게 요구했는데 the woman move 하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the woman 다음에 move 앞에 should가 빠져 있겠죠. request, 요구하다, 주장, 요구, 그리고 명령 제안 이런 등의 동사 그리고 또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it is necessary, essential, important, imperative 이러한 형용사담의 대절에서 자 주어가 뭐 해야만 한다 하는 이런 당일성을 나타낼 때 should 써야 되는데 그 should가 빠진 동사 원형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절의 시제가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move 하고 되어 있는 데 이건 현재 시제가 아니라 should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원형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는 차분하게 요청했습니다. the woman moved her back so he could sit down. 그가 앉을 수 있도록 그녀의 가방을 좀 치워 주세요 하고 자 29번 가보면 Mr. Siemens proposed that the extra funds be spent 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propose that 형광편하고 be spent의 형광편에 보면 should가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 Siemens은 제안을 했는데 추가 자금이 be spent 쓰여져야 한다고 to purchase some blank machinery 하는데 자 형용사가 봐줘야 되는데요 machinery, 기계류 라는 말을 수식해 줘야 되니까 efficient, 효율적인 이라는 의미로 A번이 답이 되겠죠. B번에 content하게 되면 유능한 이라는 뜻이고 사람한테 쓰겠죠. skilled, 능숙한, 숙련된 이것도 역시 사람한테 쓰일 것이고 knowledgeable 하면은 지식의 풍부한 이것도 역시 사람한테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machinery라는 기계류에 해당되는 그것을 수식할 수 있는 말은 당연히 efficient 밖에 없겠죠. 마지막 부분에 foundry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주조 공장입니다. 주조 공장, 술 만드는 데 말고 쇳물 녹여서 뭔가 강철과 관련된 철강과 관련된 그런 걸 하는 데가 바로 foundry이고요. 30번 넘어갔습니다. 자 또 이제 regarding only if prior to 그리고 as a result of 하고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it's constant advertising 하고 명사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접속사인 비번은 소거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regarding 하면은 뭐에 관하여 또 c번에 prior to 하면은 뭐보다 먼저 뭐보다 이전에 순서적으로 다음에 as a result of 하면 뭐 때문에 덕분에 이렇게 될 텐데 more customers are frequenting the store 하고 나왔습니다. frequent라는 말이 원래 형용사로서 빈번한 이런 뜻인데 동사로 쓰이고 있죠. 그럼 보겠습니까. 빈번하게 가다 이런 얘기죠. 보다 많은 고객들이 그 상점을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광고의 결과로 그래야 되니까 d번에 as a result of 하고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tv하고 인터넷에다가 지속적인 광고를 하니까 아무래도 자 31번 넘어가 보면 all orders blank 하고 via standard mail unless otherwise specified 라고 나와 있는데 동사가 없죠. 그럼 이제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c번은 일단 자동 탈락이고요. all orders 하고 주어로서 복수가 주어됐으니까 a번도 탈락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보면 모든 주문이 선적하는 게 아니라 선적되는 태까지 고려를 해보면 당연히 b번이 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주문은 by a standard mail 보통 우편을 통해 선적되어지는데 운송 수송되어지는데 unless otherwise specified 이 부분 형광편이 되세요. unless otherwise specified 해서 otherwise는 differently 달리 다르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정리 잘 해두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32번에서 all staff should be aware 모든 직원들은 인식 하고 있어야만 하는데 알고 있어야만 하는데 blank for time off must be sent at least one week in advance 하고 되겠습니다. time off 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월차 쉬는 것이 되겠죠. 자 may I take a day off 이렇게 이랍니다. 하루 좀 쉬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래서 자 이렇게 쉬는 것에 대한 요구가 되겠죠. 요청이 되겠죠. 자 A번의 schedule이나 B번의 document이나 C번의 tickets라는 말은 for time off 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죠? 자 그래서 최소한 한 주 전에 자 하루 쉬겠다고 하는 요구 사항들은 최소한 한 주 전에 보내져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D번이 답이었고요. 그 다음 33번 같은 경우는 부사가 주어지고 있는데 A번에 보면 A번에 보면 하고 주어졌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B번에 variable 하면 variable 이런 말 자체가 뭐예요? vary라는 동사가 다르다 다양하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다가 이제 형용사 전미사로서 I, B, L, E가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variable A, 요걸 자 I로 바꾸고 A, B, L, E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다가 다시 자 부정협두사 in을 붙이고 invariably 하고 표현하게 되면 요때는 이제 변화하지 않고서 해서 요거는 항상 늘 똑같은 하는 이름으로 all ways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variable 이라는 말은 또 요 자체가 명서를 쓰게 되면 변화될 수 있는 수에서 변수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oose 하면 느슨한이라는 뜻이고요 frequent 라는 말은 이제 형용사로 빈번한 그러니까 frequently 하면 빈번하게 그럼 여기서 문맥상 the online file system will temporarily shut down 자 온라인 파일 시스템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질 것입니다. 대략 15분 정도 그러니까 approximately 라는 표현이 적절했죠. 그리고 여기서 in은 동안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 동안이라고 얘기를 할 때 for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in을 써서도 충분히 시간의 간격을 나타내는 데 생각될 수 있습니다. 자 34번 가보면 due to the high volume of requests 자 요구사항의 많은 양 때문에 handling them 그런 요구사항들을 by blank 하는 건 prove to be quite difficult 매우 어렵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런 얘기니까 by라는 전체사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거 by oneself에서 혼자서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감각적으로 B번 쉽게 읽으실 겁니다. 그 다음 35번 가보면 before the restaurant hired additional staff 그 레스토랑이 추가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means park이 모든 식당 식사자들의 주문을 다 받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고용한 게 hired 밑줄 가보면 과거죠. 그럼 그보다 이전이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 우리 대거고로서 과거 완료를 써야 될 자리죠. 시점문제로 B번이 답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6번 가보면 the company split into two blank branches 라고 되어있습니다. split이란 말은 현재 과거 거문사가 다 동일한 형태로 쪼개다 분할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회사는 두 개로 서로 다른 지점으로 쪼개졌다 이래 말이 되겠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러니까 branch 이란 지점 지사라는 명사를 꾸며줄 형용사로 써와야 되니까 separate 까지만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A번의 답이고 37번 어휘 문제인데 쉬웠습니다. Miss Flanders requested Miss Flanders는 요구했는데 그녀의 비서가 그녀에게 맨피스에서 시애틀로 가는 그런 비행편을 항공편을 예약해라고 그러니까 무기죠. D번 38번 가보면 38번 A, B, C, D 딱 선지를 보게 되면 요게 상관접속서 문제임이 보이죠. 그럼 지문의 블랭크 이외에 남아있는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데 해석에 관계없이 우리가 Both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Both A and B 해야 되니까 C번의 답이죠. Either A, Nor B Neither A, Nor B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Both A, And B 자, 요정들은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처리했을 겁니다. 자, Part 5를 끝냈고요. Part 6로 넘어가서 어휘 문제가 처음에 주어지고 있는데요. A번에 Revival 하게 되면 재생, 부활 이런게 되고 Initiative라는 말은 원리가 계획이죠. Plan입니다. Plan 그리고 이제 주도권 솔선수범 이런게까지 되죠. 그래서 이제 한번 적어보면 자, Take the initiative Seize the initiative 하면 주도권을 쥐다 솔선수범하다 자, 그런데 이런 뜻이기 전에 Initiative라는 말은 일단 계획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Projection 이라는 말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Project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계획이겠죠. 그런데 이게 타동사로 쓰여서 Project하게 되면 먼저 영사하다 투사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던지다 라는 뜻이에요. 영사하다 투사하다 그러니까 Project를 이용을 해서 수업할 수 있죠. 그렇죠? Project라는 게 뭐예요? 화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던져내서 영상이라든가 또 이 내용에 대해서 띄우는 걸 우리는 Project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뭔가 미사일 같은 거 무기 같은 거 발사하다 앞으로 던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상하다 기대하다 해서 이게 Expecto와 마찬가지로 생각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Projection 하게 되면 영사, 투사, 발사, 예상 이런 뜻이지 계획이 아닙니다. Project까지만 쓰면 계획이지만 그래서 이게 틀리가 쉬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Qualification 하게 되면 자격, 자질, 능력 이런 의미가 되죠. 여기서 Metro City recently came into the national spotlight 자, Metro City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는데 Due to the mayor's proposal 시장의 제한 때문에 뭐에 대한 제한이냐면 For a new sanitation 자, 새로운 sanitation은 위생이죠. blank인데 Which aims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quality of the air in the city 그 시에서의 공기의 질을 상당히 증가시키고자 목표를 두고 있는 위생계획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Initiative가 되어집니다. 알겠죠? 자, A번은 전혀 동떨어졌지만 사실 C번 계획이라는 의미로 착각하기가 쉽고요. 또 Qualification 하게 되면 이제 Quality 라고 한다면 답이 될 수도 있겠죠. 공기의 질을 해서 그러나 Qualification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자, 이건 자격, 자질, 능력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어휘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뜻을 알고 용법을 알고 하는 것 쉬운 어휘에 대해서 자,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 출제가 되어왔죠. 정리가 잘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휘 문제가 좋았는데 Mayor hopes to use it as an blank to increase the amount of jobs that are available to residents of the metropolitan area as well. 시장은 또한 그것을 사용하기로 소망을 하고 있는데 자, 뭐예요? 그 대도시 지역의 거주민들한테 이용 가능한 직업의 양을 증가시킬 기회로 이렇게 되겠죠. A번에 Overview 하고 표현하게 되면 이 위에서 딱 전체를 내려다보는 거 개관 개괄 이렇게 되는 거고 Installment란 말은 할부 분할 납부라는 뜻입니다. Installation 하게 되면 옆에다 써보세요. 이건 설치나 설비라는 뜻이고 Installment 하면 분할 납부 그 다음에 이제 Achievement 하면 성취 Opportunity 하면 기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D번이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또 오피예요. Upload란 말의 뜻이 뭐야? 박수갈채를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뭐에 대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칭찬하겠습니까? 당연히 노력이 되겠죠. B번은 본능이고 C번은 혜택이고 아니면 회사에서 복리후생이거나 D번은 이제 Negotiations에서 협상이니까 자 여기까지 부분해석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Part 7으로 넘어가서 Single Passage 하나 Double Passage 하나 볼텐데요. 문제를 먼저 보니까 What's the purpose of this notice에서 자 이러한 공지사항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What are customers not asked to do asked to provide 자 고객들이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서 요구되지 않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Who is eligible for Demi Bank Elite Gold Card에서 자 이 은행의 Elite Gold Card에 지원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What is mentioned about Demi Bank's facilities 에서 Demi Bank의 시설에 대해서 언급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자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Attention all Demi Bank customers Our debit card system is undergoing major changes and all customers should be aware of the changes as well as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for a new card 내용이 됐죠. 자 데빗 카드가 되면 인출 카드입니다. 알겠죠? 어 크레딧 카드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죠. 자 인출 카드 시스템이 큰 변화를 겪고 있고 자 모든 고객들께서는 그런 변화 상황과 뿐만 아니라 자 새로운 카드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잘 알아주셔야 될 텐데 Please arrive at the bank with your current debit card your account book as well as a valid form of identification and proof of address 자 기존 카드와 통장과 그리고 또 유효한 신분증 그리고 주소 지에 대한 이 증명 등빙 서류 이 네 가지를 갖고 은행에 내방해 주세요. Be sure that you have your PIN number also PIN number 알죠? 비번도 역시 있어야 되는데 As you will be asked to put it into our systems as further proof of your identity 자 당신의 신분 신원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으로서 우리 시스템에다가 직접 입력하도록 요구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ll customers will also be required to submit the necessary documentation 자 필수적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또한 요구 받게 될 텐데 In order to receive their updated debit card 알겠죠? 새 카드를 받으려면 그래서 customers will be given the choice of to upgrade and change their accounts as well 자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계좌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도 있는데 Customers with a balance of at least 30,000 dollars 일단 평 잔액이 최소 3만 불 정도 되는 고객들은 스탠다드 데미 뱅크 블루 카드를 Those who have a balance of at least 60,000 dollars or under 6만 달러나 그 이하의 잔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Can upgrade to our 실버 카드로 Customers with a balance of at least 200,000 dollars are eligible for our elite gold card 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20만 불의 잔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elite gold 카드를 신청할 자격이 되고 있는 거니까 44번은 당연히 C번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r customers who have balances of at least 500,000 dollars we offer special diamond elite card 서비스 해서 최소한 50만 불이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6억 원 정도의 잔액이 있으면 최고 등급의 카드를 할 수가 있고 Each membership option comes with a variety of benefits and perks 해서 자 benefit 하게 되면 혜택이고 perk 하게 되면 특히 특전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A full description of requirements as well as the benefits and perks of each membership option is available on our 웹사이트에 나와있게 되고 The aforementioned 라고 나와있는데 aforementioned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자 mention이란 단어 앞에 그리고 for란 말이 그러니까 먼저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시 앞에 어란 말이 붙어서 aforementioned 하면 above mentioned 위에서 언급한 미리 언급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밑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공지상을 띄운 이유는 은행 고객들한테 카드 서비스 체인지에 대해서 정책 변화에 대해서 안내해주기 위함이니까 A번이 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3번 같은 경우는 A번의 proof of their address에서 자 주소에 대해서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valid form of identification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은행 잔고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 잔고에 따라서는 카드의 등급이 달라진다 나왔을 뿐이니까 C번이 틀렸고 45번 같은 경우는 자 They have branches all through the area 하는데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요 They'll be operating later than usual 하고 나와있는데 보면 마지막 패러그라피 두 번째 문의에서 Our banks will be operating past regular working hours for the upcoming weeks to ensure that customers are able to make the necessary changes to their accounts 자 우리 은행은 다음 몇 주 동안은 정상적인 근무 시간을 지나서도 영업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나와있죠 그쵸 past란 말이 지나서 이런 뜻이니까 연장 영업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B번이 답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패스지로 넘어가는데 문제에 대해서 46번부터 50번까지 여러분들 본 상태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Dear sir or madam 해서 To whom it may concern 과 마찬가지로 관계자 귀하 했습니다 I have subscribed to 이거 읽어볼까요? 자 정기구독하다 우리 여기서 처음에 part 5 하면서 나왔었죠 I have subscribed to your music streaming service since February 1st with very few problems so far 자 나는 당신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별로 문제 거의 없이 지금까지 잘 정기구독 해오고 있는데 I have already paid for a subscription through April the 30th 에서 4월 30일까지의 이 구독료를 이미 지불한 상태고 Receive the charge $50 from your company on my last bank statement 에서 그런데 자 지난달 은행 그 거래 내역을 보니까 당신 회사로부터 50달러가 또 청구되어 있던데요 그리고 어젯밤에 보니까 I received a message when I tried to log into the application on my computer it stated that my account has been suspended 자 내 계좌가 suspended란 말은 중단시키다는 뜻입니다 Due to the unpaid fees that in order to continue using the service 자 그래서 내가 뭔가 납부해야 될 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고 내가 그거를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으려면 잔액을 내가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as I stated above 내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I have already paid this balance 난 이런 잔액에 대해서 지불을 했고 그래서 I'd like to know how can I resolve this issue 지금 당장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알고 싶은데 자 나는 I'd like to I'd like my account to be reactivated activate란 말이 활성화하더라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된 것에 대해서 다시 활성화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 앞으로 이러한 거 문제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게 지금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동안에 소비된 그런 시간에 대해서 환불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황 잘 이랬죠 내용인즉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서 답변을 보냈는데 We take our customer satisfaction very seriously 자 우리는 우리 고객들의 만족에 대해서 최우선시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 우리는 We want to provide a seamless and enjoyable musical experience 우리는 자 seamless 하면 옷에 이렇게 그 솔기를 갖다가 심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는 이런 뜻이니까 아주 일관된 그리고 즐거운 그러한 음악에 대한 경험을 제공해주길 바라고 그래서 당신이 경험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듣게 돼서 매우 유감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더니 Was quickly able to see the problem Our servers recently underwent a large update 우리의 서버가 최근에 큰 규모의 업데이트를 겪었고 그래서 약간의 당신의 이용자들의 계정 정보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던 상태고 그래서 그것을 해제를 했고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제 리펀드는 안되니까 하지만 당신한테 자 우리가 우리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거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당신의 계정에 대해서 한 달 더 연장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해결책을 제시를 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46번에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건 빌링 문제에 대해서 이런 고지서 처리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자 문의를 하기 위해서니까 C번이 답이고요 47번 같은 경우는 2월 1일부터 사용을 했는데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게 3월 11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달 남짓 해서 A번 사용한 거고 seamless라는 말이 이제 지속적인 일관된 해서 C번이 답이 되겠네요 D번에 complimentary 하면 무료인 공짜인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49번 같은 경우는 자 이 직원이 뭘 언급했습니까 회사의 서버는 최근에 업데이트 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번이 답이고 자 그래서 이 회사의 고객 담당 직원이 이 사람한테 제안을 한 바는 환불은 안 되고 자 한 달 동안 추가 연장해서 쓰게끔 해준다고 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2월 핵토익에 대해서도 자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전해드렸는데요 자 1년 내내 무료로 제공해된 이런 핵토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지금 이번 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모아서 하게 되면 자 비록 미니토익으로서 정기토익의 4분의 1 분량으로 50문항 리스닝까지 합쳐서 50문항밖에 안되지만 자 요게 이제 1년 12개월 합치게 되면 총 600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풀세트라면 3위분이 되니까 자 이 문제들에서 여러분들 잘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토익시험을 정기토익 치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한 것 이상에 훨씬 더 큰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I wish you happ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정기토익 잘 보고 연말연시 잘 보낸 다음에 우리 또 활기찬 내년 새해 우리 또 여러분들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